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워렌버핏 바이블 2021 버핏이 직접 말해주는 투자와 경영의 지혜입니다. 워렌버핏은 직접 쓴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버핏의 가르침을 직접 얻기 위해서는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주주서안이나 주주총회의 인터뷰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주서안과 주주총회의 내용을 주제별로 엮은 책이어서 생각보다 쉽게 읽혔습니다. 워렌버핏의 투자와 삶의 지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주제별로 워렌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가의 예측 불가능성과 빛내서하는 투자의 위험성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주가는 해마다 증가하는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의 금원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인기도를 가늠하는 투표소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체를 측정하는 저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의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무작위로 오르내립니다. 지난 53년 동안 버크셔는 이익을 재투자했고 복리의 마법은 버크셔의 가치를 해마다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버크셔 주가는 50%에 가까운 끔찍한 폭락을 4번 겪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나는 주식투자의 차익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익금이 소액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뉴스가 숨가쁘게 쏟아지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주가는 폭락을 할 것입니다. 이런 폭락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익금에 발이 묶이지 않은 사람에게 주가 폭락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살 때입니다. 현금을 조금만 보유하면 덜컥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저로서는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최근의 기술주 폭락 때도 그렇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2. 내기에서 얻은 뜻밖의 투자 기운 이번 내용은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이 투자 성적보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 12월 19일 나는 10년짜리 내기를 했고 약 9년이 지난 2017년 초에 그 경과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내가 내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비용 S&P500 인덱스 펀드의 실적이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는 조력자들과 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실적보다 높다는 나의 확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내 상대였던 프로테즈의 파트너스는 S&P500 대비 초과 수익이 예상되는 펀드 오브 펀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사정에 정통한 자산운용가 프로테즈가 투자 전문가 5명을 선정했고 이 5명이 투자 전문가 수백 명이 운영하는 해지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졌고 아들의 날림과 확신이 넘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프로테즈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내기의 최종 결과입니다. 5개 펀드 오브 펀드는 출발이 좋아서 2008년에는 모두 인덱스 펀드를 눌렀습니다. 그러더니 곧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인덱스 펀드에 뒤처졌습니다. 단언하건대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 흐림의 이상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S&P 500의 이 기간 실제 수익률은 8.5%였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조력자들은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지급한 보수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4개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가끔 미친듯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때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잡는 데에는 대단한 지성도, 경제학 학위도, 월스트리트 전문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집단적 공포와 광기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본 요소 몇 개에 집중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랜 기간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괴념치 말아야 합니다. 내기에서 얻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중요하면서 쉬운 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매매를 삼가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펀드에 투자하면 장이 좋을 때는 성과보수로 수익금이 상당 부분이 자산 운용사에게 돌아가고 하락 시에는 손실을 개인이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리고 자진매매에 의한 수수료도 무시못할 요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비용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피터린치의 피터린치 주식 투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 최근에는 ETF 투자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투자하다가 시장이 10% 이상 폭락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꽤 괜찮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매수의 적기는 나는 주식을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매수 시점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고 금전적, 심리적 충격까지 버텨내기로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농부들이 농지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농지를 보유하듯이 주식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닥 시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50% 이상 폭락해도 느긋한 태도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 폭락에 대응하려 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포에 무너지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은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서도 안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오늘이 매수의 적기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지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년에서 30년 보유한다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워렌 보핏이 투자의 전설인지를 알게 해주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내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거다 그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렌 보핏도 미래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4. 가상화폐는 똥 이번 내용은 가상화폐 가격이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생산적 자산은 가치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술시대의 금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연 0.05%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 같은 비생산적 자산은 희소성은 있을지 몰라도 산출물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주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토지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800제곱마일 즉 21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루이지애나 토지를 15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에이커 4000제곱미터당 3센티에 산 셈입니다. 당시에는 산출물이 없는 토지였지만 매우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빌 고로스처럼 우표를 산다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지만 농장 같은 생산적 자산이라면 그 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가상화폐는 비생산적 자산이라서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끝이 안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웃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덤벼드니까요. 최근에 가상화폐의 가격이 널뛰게 하는데요. 워렌버핏은 절대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에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5.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졸업생에게 하는 조언 평생 직업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항상 똑같이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적합한 평생 직업을 찾지 못했더라도 어딘가에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꼭 그런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 직업에나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감동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는 회사라면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는 적합한 평생 직업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나는 그런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런 직업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직업이라면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런 직업을 찾아야 하지만 누구나 졸업 후 곧바로 이런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은 어딘가에 존재하므로 여러분은 계속 찾아야 하며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직업을 찾으려면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잘 써야 하고 말도 잘 해야 하며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해야 합니다. 전날까지 모르던 지식을 머리에 채워가는 하루하루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6. 어떻게 하면 평생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독서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내게 물어봅니다. 오로지 한 사람과 정심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요? 사실은 독서를 이용하면 우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 역사상 모든 위인과 정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우 오랫동안 함께 정심을 먹으면서 다양한 사상을 배우는 호사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은 나를 걸어 다니는 책이라고 부른 적도 있답니다. 아시다시피 학습은 즐거운 일입니다. 7. 사업에서 인생에서 무엇을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할까요? 궁극적인 질문이군요. 나는 90세까지 살아오면서 큰 부자가 되고서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매우 유명해지고서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70세에도 활동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중에는 실패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70세까지 활동하면서 자녀, 배우자,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 더 부유하고 재능과 명성이 뛰어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워렌버핏 바이블 2021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렌버핏이 투자에 대한 생각과 삶의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관심있어하는 1장 주식 투자 11장 학습과 삶의 지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내용이 볼만하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보시든 빌려서 보시든 한 번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